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순영입니다. 지금부터 마감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코너로 앵커 리포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 증시에 대한 조정이냐 지금 현재 버블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시의 조정이라고 하면요. 어느정도 과열된 부분의 양상을 좀 더 해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한다는 이야기고요. 버블이라면 추세의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은 오늘 아침장만 버블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감으로 갈수록 우리 시장의 낙폭이 줄어드는 걸 보시면서 조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의 시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이 아니고요. 목요일날 좀 살펴 그러니까 목요일날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미국 장시에서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던 표현이 바로 기술죄에 대한 민스키냐 일시적 조정이냐 이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됐고요.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민스키라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s&p500 나스타 사상 최고치로 좀 기록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지금 빠지는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빌렸었는데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조정을 경제학자의 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민스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상당히 나스탕을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그것도 애플과 또 테슬라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아니다 이건 일시적 조정이다.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좀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이걸 버블로 보기 쉽지 않다. 어느 한쪽에서는 버블의 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스키냐 일시적 조정이냐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받아서 우리 증시에서도 아침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눈에 들어온 상황인데요. 사실 짐 로저스의 경우에는 대북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일간지에서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화상으로 했더라고요. 여기서 짐 로저스는 로빈 후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들어서의 지금 투자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단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돈을 쉽게 별로고 한다. 이지머니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을 계속 사고 오르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한 핫팁을 보면서 계속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우리는 나는 굉장히 오래 경험해 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땐 그 결과 좋지 않다. 로빈 후더의 이지머니와 핫팁은 별로 좋지 않은 결론은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식보다는 자신은 채권과 그리고 금과 은이 더 떨어진다면 금과 은의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면 더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자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장세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주에 대한 베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여전히 성장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로빈훗 플랫폼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플랫폼 중에 하나가 TD 아메리트레이드라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이 아니죠. 주식 분할 당시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 그 당시에 여기서도 시스템 마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바람에 서버다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늘어져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받았다고 폭스뉴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올려진 각 사회의 트위터를 올려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접근 특히 테슬라나 애플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강하다. 주식 분할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요.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은 좀 주식 시장에 있겠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최근 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곧 상장하게 될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공모 시장에 이제 상장을 얼마 앞두지 않은 공모 시장의 기업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K바이오팜에 이어서 청약 증거금의 대박이 터진 그런 모습인데요. 역사적인 새로운 기록을 지금 기록을 했죠. 58조 원이나 무려 지금 현재 집중이 됐습니다. 이거 고객예탁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지금 이와 더불어서 예탁금 6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청약 증거금 SK바이오팜은 31조였고 그때 당시에 예탁금이 50조를 넘어가면서 이것도 새로운 역사다 이랬는데 이 다음에 또 카카오게임즈가 깨버리는 바로 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종목과 기업에 대한 집중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요. 2천만 원 정도 증거금을 넣어야 겨우 한 주 받을 수밖에 없는 천만 넣어서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청약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주식시장 내에서 기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강하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 수급의 가장 큰 원동력 어디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성향이 시장의 성향으로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읽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의 집중화나 어떤 편중화 형상은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수급 특징은 성장 스토리가 강한 성장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4주간의 나스닥 시가총액으로 올렸던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기술주 몇 개가 다 들어올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래플, 아마돈,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고요.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했을 때 많이 종목을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피킹을 해놨냐면요.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한 리포트를 좀 살펴봤는데 최근 들어서의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세대별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동영상 콘텐츠 많이 보시네요. 어디서? 집에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친밀도가 참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예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중을 살펴봤을 때도 중고생부터 4, 50대 남성 그리고 여성 역시 중고생부터 4, 50대 여성까지 모두 살펴봐도 유튜브의 이용률이 압도적입니다.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성장률의 증가율로 봤을 때는 또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피터틀입니다. 지금 현재 팔란티어라는 빅데이터 기업을 상장하기 위해서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페이팔의 창업자로서 1998년에 페이팔을 창업을 했었고요. 이제는 전자결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98년에 창업을 했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중심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제로투원의 피터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성장 스토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더라. 기존의 흐름들을 쭉 봐서도 현재도 봐서도요. 이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런 성장주 중에서 돈 버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IT 버블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요. 그런 부분에서는 PER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의 기준을 여기다 갖다 드리기는 쉽지가 않구나라는 얘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요. 결국은요. 이런 개인들의 성향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기관도 안 들어와요. 주식시장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역시 지금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이 몰려있는 성장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이라면 역시 개인들의 수급이 얼만큼 주식시장에 머물고 더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요. 9월 2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탁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카카오케임즈에 청약이 끝나면서 뚝 떨어졌거든요. 60조 원을 돌파했던 고객 예탁금은 이미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이때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지는 않았는데 6월 27일을 기준으로 역시 뚝 떨어진 그런 흐름이 있는데 SK바이오팜 때에 지금 현재 청약이 끝난 다음에 뚝 떨어졌는데 꾸준하게 예탁금은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날지의 모습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증시 속에 개인 투자자 유동성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객 예탁금은 지금 뚝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과연 9월 4일날 예탁금이 다시 오지 않아요. 증거금에서 지금 사지 못했던 청약증거금 중에서 많이 지금 현재 빠져날 것 같은데 이 청약증거금이 어디로 갈 것이야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는 주식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주식 많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금요일 현재 1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MA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있는데 여기는 부동자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청약증거금 때문에 잔고가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들어왔겠죠. 이게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단 다시 보면은 예탁금의 흐름을 보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지금 CMA에서 청약 그 뭐랄까요? 주식 예탁금으로 들어간 경우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카카오게임즈도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카카오게임즈 다음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오히려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0월경에 청약을 준비하고 10월경에 상장될 가능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청약 증거금으로 모아뒀던 돈이 다른 어디로 부동산, 채권,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있을 가능성 많고요. 한 달 동안에도 혹시 주식시장 내에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악화되면서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이슈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자금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건 정책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발표된 얘기 중에서 뉴딜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딜지수를 구성하는 이런 섹터를 보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오늘 강하죠. 일부 종목들은 대단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수를 만들겠다라면서 뉴딜 정책을 금융 쪽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급이 몰릴 수 있고 이슈화가 된다면 역시 개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중요합니다. 수급적인 흐름 요인에서 정책적인 흐름은 바뀐 게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책적인 흐름은 통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통화 정책이 어떤지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금리는 채권보다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높였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계속 나올 것인지도 계속 짚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수급적인 흐름을 볼 때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이걸까 저걸까라는 그런 수준까지 지수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대안을 주식 시장 내에서도 기존의 성장주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IPO 시장에서 들어올 신규주와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 중에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성장주가 가기보다는 당분간은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 반도체가 빠르게 낙복을 줄이면서 플러스까지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개인들의 힘인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존의 성장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주로서 대변되고 있는 언택트주들이라든가 2차전지주들이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는 지표적으로는 국내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나 네이버 카카오가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시총을 나타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표가 지금 만약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한 2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LG화학이 시가총액 2위로 바뀌는 게 성장주 쪽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의 확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시가총액 2위의 변화 여부가 있는지 SK하이닉스 LG화학으로 바뀌는지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바뀌는지 이런 점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투자자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가에서도 지금을 버블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과열된 부분을 시켜나갈 수 있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적으로는 5%, 10%의 조정 가능성 보고 있는데 종목별로 본다면 상당히 큽니다. 지수가 5에서 10이라면 글쎄요. 종목은 좀 더 그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살펴보시면서요. 일단 현재 흐름에서는 지금의 시장의 변화나 개인들의 수급을 바꿀 만한 아주 큰 사건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 버블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을 보지만 변동성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왔죠. 테슬라나 애플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스닥을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좀 이끈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변동성은 여전히 고려를 하시면서 주식시장의 매매 타이밍 혹은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